파이트러 가자 와드는 3층 와드는 내가 맞았어 피자 얘 모텔이랑 친구인가 본데? 네 모텔 레메이지를 않아 와드는 3층이야 모텔 2층 있어야 한게 천천히 해봐 나 뭔데 들어갈게 에이커샷 야 핑 바로 봐봐 뛴다 우리 터치죠? 한 명 핑이요? 어 핑 땡긴다 갈집으로 안 돼 갈집 1층 이 쪽 나왔다 기장 완도 2층 들어왔어? 모르겠어 나 피 좀 몰라 몰라 당기고 있었어 들어왔다 갈집 1층 들어왔어 우리 쪽 왕관 하나 2층에 포크할게 2층에 포크할게 2층에 포크할게 왕관 둘 다 들어 왕관 오는거 봐줘 왕관 오고 있다 하나 기절 하나 더 왼쪽에 1층에 포크할게 갈아갈아갈아 상상 털서퍼드의 상상 털서퍼드야 내가 내려오고 살려 깜파라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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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클 이거 천천히 가자 바위 머리 한대 바위 한칸 뒤에 차이 기절이에요 어 끝났다 천천히 가라 나 한바퀴 피워 히트 차라리 가줄게 나이스 폭넓게 왼쪽 끝까지 확 킬이야 아 우리 라인에서 막아야 돼 우리 라인 포탈 없는 하나 연막 5층 바사바사바사 후배 챙겨 와 나 총알이 없네 이거 그냥 백화조로 가볼래 앞차 도저히가 어디라 백화조로 클리너 미라즈에 하나 기절 하나 더 하나 더 핑에서 나 끝났구나 3킬 4킬이야 갈즈 기절 갈즈 핑팬스 쪽 기절 머리 낯선다 안 보이나? 발 앞에 창면 나 한 번 넘어갈게 병박사 했다 쟤 아 쟤가 아닌데? 쟤가 이 집 친구일 수도 있겠다 괜찮아 와봐 근데 4번 쓸새눌란 있어서 아닌거 같은데 가죽기일단 아 이 쟤가 저기 붙어있어 앞에 아 그대로 와 쟤다 아 이렇게 찍힐 수도 있겠다 나 터치 돼 이제 나 피 빨고 나 피 빨고 얘 왕관으로 들어온다 창고 아 왕관으로 들어온다 창고 제일 작은 거 창고 제일 작은 거 창고 왼쪽 면에 큰 면에 세 큰 면에 세 하나 기절 아니었어 야 능선 매달린 건 봐줄 수 있다나? 아 나 이거 3번까지 감 그냥 거감하게 창고야 더 기절 확인 능선 채소 둘? 창고 끝 창고 왼쪽 명 끝 능선의 둘 일단 노라 연폼 그럼 능선 3명이겠는데 이거 이거 4번 이거 내 발 앞에 턱이 있나보다 연방에 폭너봐 어 내 밑에 큰 명 큰 명 큰 명 큰 명 아씨 놀래라 자 같이 해 저 상관으로 갈게요 어 내 쪽 면에 있다 아 여기 있었어? 한 명은?